대한민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이내에 세계대전급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섬처럼 고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고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넓히면 태평양 진출로가 모두 가로막힌 한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향후 5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군사력 초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군사 전략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준비 중인데요. 공격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공격 주체인 적을 선멸해버리는 게 가장 완벽한 방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애초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방어할 일도 없으니 따지고 보면 완벽한 논리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형 삼축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군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킬체인, 즉 선제타격을 위한 역량 강화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북한 장사정포가 숨은 지하갱도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즘, 전력화 등이 모두 킬체인 역량 강화의 일환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한 방울 위에 SLBM 탑재 중형 잠수함 3600톤급 장보고3 배치2에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야말로 정말 상상 이상인 전력 강화입니다. 일단 장보고3 배치원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부터가 전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 규모 면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인데다 성능은 이미 핵 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도산안창호함은 3주간의 연속 잠항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잠항 시간을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장보고3 배치2에서는 전세계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수중지속항에 고속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말구평 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하드웨어 스펙부터 배치원보다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보고3 배치3부터는 SLBM 현무포다시사가 10발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무포다시사는 지난 2021년 9월 SLBM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만 공개되었지 아직 상세 스펙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핵심 첨단 무기인데요. 그나마 가장 보수적으로 추측한다 해도 탄도 중량 1톤에 사거리만 5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북한 전력에 대한 선제 타격은 물론이고 칭다오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등 중국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면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특성상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까지 상대가 대응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아주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SLBM과 이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성국 입장에서 어디에서 언제 발사할지 모르는 SLBM이 존재하는 이상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LBM을 보유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이 실질적으로 SLBM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SLBM 탑재 장보고3의 추가 확보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절대 킬체인 역량 확대에서만 끝날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2023 국방중기계획 방위 개선안은 명백히 대외 영향력 확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군에서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 확보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장사적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렸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건데요. 현무5는 이미 8에서 9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중량의 탄도로 4.5킬로톤급 전술핵 무기와 동등한 파괴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폭발력만으로 미사일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5는 8에서 9톤 탄도를 탑재하고서도 최대 사거리가 6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탄도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거리에 놓는 건데요. 심지어 0.5톤의 탄도를 탑재하면 최대 사거리는 무려 1,000km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삼아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는 현무5를 한국이 보유한 첫 번째 ICBM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탄도 중량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무5의 수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건 결국 불안한 동부가 정세에 발맞춰 외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력전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선 포방부라는 별명답게 탐지거리만 70km에 달하는 대포병 탐지 A사 레이더인 청경투의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대비 원격 운용거리 10배 증가, 동시 표적 탐지 능력 2배 증가, 탐지 정확도 14% 향상, 전개 시간 66% 감소, 철수 시간 33% 단축 등 혁명에 가까운 신형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추가 개발 또한 계획 중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규모 화망 구성이 아니라 족집게 포격이 전술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우리 군에서도 포격 정밀도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군에서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인 포항함, 천안함, 춘천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추가로 차기 최신형 호위함인 FFX 배치3 전력화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FX 배치3는 통합마스트와 사명고정형 A4 레이더를 탑재한 스텔스 형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KVLS 16세례 해궁 대암 유도탄 방어 유도탄 홍상어 장거리 대자멀에 해룡 전술 함대지 유도탄 등을 탑재하면서 말만 호위함이지 사실상 구축함급 화력과 탐지체계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합방어의 최전선인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최근 001형 항공모함 무력 시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시작으로 태평양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양 작전에만 전력을 투자하고 연합방어에 소홀히 한다면 빈집 터리를 당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요. 하지만 FFX 배치3처럼 충분히 강력한 호위함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중국 해군의 대양 진출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실을 다지겠다는 건데요. 같은 의미에서 공군 또한 대대적인 재개편을 계획 중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군의 주력 항공기인 F-15K와 KF-16의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탐지 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F-21의 전력화를 통해 노후화된 F-4, F-5를 드디어 완전히 대체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군의 전력원 연구조가 전부 4세대 이상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선진강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US 뉴스앤 월드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차례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8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단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등 모든 지표에서 선진국에 반열에 올랐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군사적 충돌의 틈바구니에서도 자신의 이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부디 다가오는 동북아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표류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6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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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